축하드립니다. BTS 아미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투표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인사부터 하겠습니다. 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. 방탄 센터입니다. 인사 중요하죠. 이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이 시상식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상도 되게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떨리고요. 일단 아미분들을 못 뵀다고 한 게 저희가 한 500번 정도 말한 것 같죠. 아직까지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아미분들과 같이 공연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미분들 그리고 투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보라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콘서트 기대해 주세요. 보고 싶어요. 네,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네, 영원한 사랑 아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고요. 계속해서 시상 입장...